한번 잘 보자. 잘 보자. 니가 왜 보라. 쥐까. 괴미. 자 이 문제 잘 보는데 조금 내려가볼까. Y는 2의 X승의 그래프에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다. 평행이동. 그런데 X축의 평행이동은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Y축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쓰면 돼. 그런데 그거를 이동해 가지고 밑에 봐봐. Y는 4 곱하기 2X 2의 2X승 마이너스 2와 그래프가 일치한다 했지. 일치한다 했는데 이걸 위에 걸 가지고 지랄평하지 말고 나와 있는 상태를 가지고 추측하는 게 더 나아. 우리는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 거 보면은 그런데 여기 봐봐. 4는 지수를 밑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 밑이겠네. 밑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4는 2의 2승으로 만들어져. 밑에서 죽겠네. 2의 2승. 밑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뭔 소리야. 2의 2승 곱하기 2의 2X승 마이너스 2지. 그럼 봐봐. 2, 2 똑같은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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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적어줄 거야. 적어준대. 내가 이거 이럴 거지만 이럴 건데. 네. 이 모습에서 조금 우리가 추측하고 힘들잖아. 사실 이거 X 플러스 1로 고쳐주는 게 좋지. 그럼 이거 반대로 X는 마이너스 1만큼. X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고. 그럼 M은 마이너스 1.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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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X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다. N만큼. 그게 마이너스 1이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거 바로 보이네. 마이너스 2만큼. X축은 봐봐. 이 안에.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부호 반대로 나오고. Y는 그대로야. X 반. 와그. 그러니까 X는 반대로 나오고. 나올 때. 툭 튀어나올 때. 반대로 나오고. Y는 그대로 붙여준다. 이거지. 근데 그게 원래는 2차함수식으로 만들었을 때 적용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넘겨보면 둘 다 똑같이 반대로 나오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Y는 꼴이 됐을 때. 여기 봐봐. 여기 사실은. Y는 꼴이 되었을 때는 X 반인데. Y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깊게 생각하면 바로 틀린다. 그래서 N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뭐가 되노? 끼아미. 얼마 되노? 틀리지 말고. 얼마? 마이너스 3이 된다면서 금방 불빛 봤지. 개들. 개들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과학책 봤거든. 빛을 눈이 흡수했기 때문에 빛나는 거란다. 흡수했기 때문에. 반사가 아니라 흡수라는 거야. 뭐 별 중요한 이야기 아니지.